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탄회식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MC에요? MC 하세요 MC 하세요 한번 한번 해봐 궁금하다 한번 해봐 오프닝만 할게요 오프닝만 할게요 니가 여기 앉은 운명이야 네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방탄회식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색다른데?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아니 더 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 촬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볼 때는 여기가 약간 음식점이에요 음식점이고 오늘 뭔가 딱 마시면서 할 것 같긴 하는 그런 느낌이 그렇지 뭘 마시고 싶으세요? 저는 뭐 건전하게 건전하게 맥주 만들어요 오! 건전한 맥주 자 그러면 일단 뭐 음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식 이거 띵동 누르면 됩니까? 자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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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면 음식이 들어오는 건가요? 우리가 띵동 아니야? 첫 번째 음식을 얻기 위해서 미션을 통과해야 돼 아 진짜 어떤 미션인가요? 이게 어떤 미션인가요? 달리는 방탄인가요? 댄스 타임 댄스 타임 댄스 타임 통과 자 그럼 드링크부터 시킵시다 자 우리 한번 뽑아볼까요? 범베 제이 구호를 만들어보자 범베 제이 구호를 만들어보자 범베 제이 구호를 만들어보자 골조안이야 어어 여llä 야 오바마한테 죽어버린다 야 우스 타임 우스 타임 우스 타임 우스 타임 우스 타임 오 계란 말이야 어제? 예약 계란 말이야 여러분 건배 제이 구호를 일단 만들어야겠습니다 어 넘겨야겠네 야 이거 저 처음 시작을 알리면서도 마지막 끝을 알리는 예 일단 저 둘 좀 집중 좀 시켰죠 자 예 출장하고 계십니다 건배 제이 구호를 뭘로 할 것인지 건배 제이 구호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알지도 않습니까. 그냥 저는 간단하게 짠 하는 게 어떤가. 뭐 큰 의미를 담기보다는. 저도 그냥 지민 많이 조금 간단하게. 뉘앙스로 송글보겠다. 누르면 합치나. 그 안에 모든 인생이 성어락이 담겨있어. 슬플 때도 danke 우리 방탄ator 선전의 짱본은 강자의 감정을 담아서 해줍 naive 화이팅은 없지 나야? 저희는 모르지만 회사에서 회식 나갔을때 확! 우리 나가서 식단에서 product 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같아서 기분이 식당이 돼요. 파이팅 넘쳐요, 내가 볼 때는. 잘 먹겠습니다. 오, 지금 음료 왔어, 음료 왔어. 오, 왔어, 왔어, 왔어. 이거 어떻게 먹은 거지? 맛있게. 오, 지금 거의 최초 아닌가요? 최초제. 여러분, 지민이가 술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지민! 네, 맛있게 드세요. 첫 가지. 자, 먼저 먹어야 되나. 음식하러 갑니다. 오, 야. 야, 이겨먹는데? 자, 여러분 이제 음식도 어느 정도 먹었으니까. 우리 먹으면 다. 야, 일단 먹어요. 남순은 너무 잘 알아. 빠른 진행할래지. 남순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할 말이 없다. 아, 맛있다. 아, 맛있네. 이제 우리 다음 거 뽑아볼까요? 아, 이 때면 우리 앨범도 다 공개됐을 때구나. 야, 우리 앨범 진짜 장난 아니더라. 아, 장난 아니지. 아니, 공개됐을 때야. 응, 응. 지금 여러분 그 앨범 및 2회에서 1위를 즉했잖아요. 아, 아. 아, 여러분 지금 핫100 탈이 나는데요. 와. 잘 돼서. 저희가 이지가 1위를 했답니다. 와. 저희가 마침도 2번째 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뭔지 아까 우리 음식 1위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 이제, 이제 생겼어요. 이제 생겼어요. 일단 뭐든 잔을 채워주세요, 여러분. 자, 이게 되게 영광스러워. 오늘이 정말 만장 아니야, 이거? 영예 내가 사랑해요. 우리 방탄소년단이 처음으로이. 이, 광고 앞에서. 하나, 둘, 셋. 응 이렇게 이렇게 먹다 보니까 꼬여서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가게 되어 무엇을 했나요? 저희 여행 그렇죠 우리가 또 여행 기획자 누구였죠? 김대형 와 다들 박수 한 번 칩시다 허빙아 내가 전화 없이 부른다 길탱형 김대형 가..? 태형in님 때 저희가 여행 갔다 왔잖아요 어디로 갔었죠? 가평 gir 정평 좋죠. 놀러 갔다 왔었죠. 우리 태형군께서 기획을 하셨어요. 하긴 뜬 분들은 모르시니까. 제가 기획했습니다. 왜 기획을 하게 됐는지? 광탄이들과 이렇게 지금 시간 있을 때 같이 추억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또 뭐했죠? 첫날에는 가자마자 고기를 꺼먹었죠. 가자마자 방을 엮었죠. 그 에피소드가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에피소드가 뭔지 말해주세요. 지민씨. 왜 본인이 안 말하고 넘기세요. 하긴 말하기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넘겨주는 걸로 만족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정하기를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제 한 명씩 들어와서 방을 정하기로 했었어요. 그렇지. 가위보를 이기는 사람 순서로 들어가서 자는데 네 명이 똑같은 방을 고르면 네 명 들어가서 자자. 한 방에 네 명 들어가서 자자 이렇게 된 거였는데 방이 총 세 개였어. 네 개였죠. 근데 이상하게 나눠지긴 하더라고요. 나눠지긴 했어요. 근데 저하고 진영이 같은 방이 걸렸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 이 나머지 다섯 명이 아니 아니 아니에요. 허석이 형이 동인방을 썼고 이제 좀 약간 중간방이 있었는데 거기를 저랑 정국이 이제 RM형 추가 형 네 명 들어왔었죠. 네 명 들어왔었죠. 그래서 용서해주기로 하고 두 방으로 나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궁금했었죠. 난 춤을 보면서 아니 내 포기를 누가 감당할지 저 포장 아니 네 내가 얼마나 촬영장에서 느꼈어. 확실히 데시벨이 좀 작아지게 됐어요. 남준이가 누가 썼죠? 정국이가 저랑? 정국이가 저랑 정국이가 저랑 정국이가 이틀밤을 자는데 정국이가 방에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계속 거실장 제가 혼자서 잤어요. 정국이가 굿성말로 와 용 못 자겠어요. 이러면서 나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아 이거 아 만들어내줘 아주 신고 아 이거 이거 벌장 아 이거 술 한잔 마셔야 돼요. 자 소스 가야죠. 우리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정작 우리 놀러간 얘기도 거의 뭐 아 놀러간 얘기도 뭐 야 진짜 이제 방 얘기했어요. 이제 방 얘기했어요. 자 갑자기 내 코그러기가 왜 나와? 자 여러분 결론도 모르니까 재밌게 놀았어요. 나한테 고기 입고 먹고 슈가게 맛있게 요리해주고 에피소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단체 배탈 나온 거예요. 아 그치. 맞아요 배탈. 밤에 이제 숯불에 고기를 붓다 보니까 겉은 다 익었는데 속이 덜 익었던 거지. 그거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우리 아니 나는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막 굳고 있으니까 애들이 와서 막 먹여줘. 너무 맛있긴 했었어요. 일단 맛있었어. 밖에서 보니까 어둡잖아. 나의 고구마도 한 칼 했지. 고구마 안 싸가지고 뿌리. 아 그래 이거 있네. 고구마를 한 겹만 나 은박지로 한 겹만 사는 거 처음 봤어. 왜 원래 묻었어. 아니 은박지가 타는 거 아니야? 은박지가 타는 건 처음 봤어. 은박지가 녹고 있더라고. 아 그 인형 뽑기라 했는데 어떻게 하나도만 뽑냐. 아 인형 뽑기 어려운 거 진짜 없더라. 근데 그거는 좀 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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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구 힘이 약했어. 제가 하나 뽑으려고 그랬는데 못 뽑았어요. 지민이가 착하지. 그거 뽑았으면 누구 줄라고 그랬어? 네? 또 내 생각 하면서 나지 인마. 왜 너야. 형 내 만원 빼서 갔잖아요. 짠하고 질문을 뽑았네. 아 홈비 올라온다 홈비 파운데이션을 뚫는 중. 홍의진 님. 의왕한테 이거 다 목태해. 이야기 하다가 주부. 알았어 빨리 뽑아요 형. 지금 주황색깔 꺼내셨어요. 와 이거 자몽의 술 아닙니까?! 와 대박! 와 대박이다! 너무 자세하게 기억나시잖아요 내가 처음 봤는데 chodzi 다내 야 완전 그거같았어요 야 제대로 안 죽는 거야? 어떻게 하시는지 못 살렸죠? 부었죠! 자 질문 SNS에 올랐던 슈가 생일 케이크 디디아가 있다면?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은 지금 머리 공개가 안 돼. 결정적으로 초 개수가 달랐어요. 아, 기분 나쁘겠네. 아, 근데 슈가야. 난 슈가 한 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준비해 봤는데. 야, 케이크 초 뽑은 애 누구야? 케이크. 그럼 너도 먹어. 나 맥주 이렇게 먹는데 처음 봤어. 와, 이거 맛있어. 쟤가 혼자 마이브 애야, 쟤는. 너 아까 밥 안 먹었어? 야, 다음? 다음 질문. 종국아 말 좀 해봐. 다음 질문 너가 좀 대답 좀 해봐. 다음 질문! 앞으로 1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을 말해보자. 앞으로 1년 동안 멤버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 정국아. 앞으로 1년이라면 저 내년 한 뭐, 한 4월까지. 콘서트 하고... 저희 노래 내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아 너 오른쪽 얼굴. 나 너 뭐 그래, 넌. 저 탁한 코트프라고 써.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뭐야? 다음 질문 열어 주시죠. 요즘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말하고, 오늘 입은 내 의상 점수를 매겨본다면? 자 이건 뭐 한 명씩 하죠? 한 명씩 하죠. 저부터 할까요? 네. 이거 인터넷에서 구입한. 인터넷. 23,000원. 23,000원. 아 한 잔 마셔야겠네. 23,000원. 23,000원인데. 슈가야 패션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죠. 점수. 저는 이 패션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럼 10점 만점에 면? 10점 만점에 저는 8점. 10점 만점에 8점. 10점 만점에 뭐 주세요. 저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만 10점이 될 수 있고 나머지는 다 8점이에요. 잘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하시죠? 자 여러분. 어? 10점이네. 이거 저번에 정보기가 있던 거 아닌가요?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어요. 형. 와 레이어도 대박이네. 아 붙어있어? 저는 셔츠를 두 장 입고 왔습니다. 와 레이어도 키운데요? 솔직히 저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제일 먼저 뛰는 옷을 입고 갑니다. 옷장을 단 한 번도 둘러보지 않고 옷장을 열었을 때 오늘 저 옷이 보인다. 그럼 그 옷을 입고 갑니다. 푸가 패딩이군요. 항상 항상 입고 다니길래. 우리 남준씨. 남준씨 패션 되게 호르락이에요. 호르락이야. 한번 불어야 될 건데 한번 불어주시죠. 한번 불어주시죠. 아 근데 형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 주위에 친구들이 있는데 저희 공항사일 때는 항상 연락이 와요. 근데 형은 진짜 옷을 잘 입는 거 같더라고요. 한번 더 부르시죠 호르락이. 친구들이 항상 그래요. 형은. 근데 원래 남준이 형 같은 경우는 김 데일리로 많이 유명한데요. 패션하면 남준. 남준하면 패션. 그냥 편하게 입고 있고요. 네. 이 호르락이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냥 요즘 맘에 들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점수 남준 점수. 저는 8점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최고점 주신 거예요? 최고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화려하게 장미꽃을 보신 태형씨. 이 친구도 굉장히 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오늘.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제가 옷을 하나 샀습니다. 와. 뭐야. 준비됐어? 이 자리를 위해서 준비해놓고 안 입고 있었어요? 네. 제 귀엽다. 태형씨 잠깐만요. 와. 벨트 뭐야. 벨트 엣지바. 오. 오. 제가. 칼을 많이 배웠지만. 이러면서 칼을 한 번 더 썼고. 한번 모아주세요 칼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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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도 역시 펜션 와서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 뭔가 약간 태권도 띠 같은데요? 아. 아. 굉장히 좋은 패션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패션 좋아. 오늘 약간. 멋있어요. 지금 가을가을 해. 봄이 해야 돼. 봄이니까요. 봄이 있어요?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저는 태형이 10점. 오. 오. 멋진 것 같아요. 저는 V. 9점 드리겠습니다. 오. 원래는 8점이었는데. 칼 뽑는 데서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제 정남한테. 좋아. 오. 세게 맞았는데. 패션이 부족하네. 아 재혁 씨. 아 좋았네요. 스키니하게 해보세요. 아 스키니에 좋죠. 네. 와 재혁 씨. 네. 근데 오늘은 굉장히 좀 다른 날에 비해서 굉장히 단정하지 않나요? 맞아요. 아 저는 오늘 또 좋은 자리잖아요. 형도 스타일과는 다르게. 고석이 형이 옷을 진짜. 잘 입죠. 옷을 잘 입어요. 옷을 잘 입어요. 저. 패션은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여러분. 저 인터뷰할 때. 네. 개인적으로 옷 입는 사람 중에 가장 좋은 멤버는 누굴까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해서 제가 제이홉이라고 안하고. RM형이라고. 제이홉과 RM형이라고. 제이홉과 RM형이라고. 아 그래요? 제이홉을 안 뽑고 RM형이라고. 아니 사실은 제이홉형을 뽑았어요. 오. 얜 문제요. 하만한데. 오. 댐슈. 오. 댐슈. k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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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 6점드립니다. 왜요? 저는 평소에 제이홉의 화려한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좀 스키니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도토리가 막 안가 가지고. 아 맞아요! 아 맞어! 아 지금 차단이 있는데 깔끔해요 많이 실망스러운데 제이홉? 저거는 제이홉 아닌데? 오늘 제이홉에서는 오히려 이제는 너무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화려한 게 더 무난해 보여요 깔끔하게 입으면 옷 못 뿌렸네 그런가요? 저는 안 입던 카디건을 입고 오늘 지민씨의 착장이 약간 많이 멋있는 것 같은데 오늘 약간 깔끔한 대학생 목은 일부러 자른 건가요? 네? 이게 제 거 아닌가요? 사실 제 세 공연으로 과거와 지금 누가 가장 발전했나? 지민씨 아닌가요? 저는 10점 맞으면 10점 드리겠습니다 지민씨가 요즘 굉장히 네 좀 저도 이제 RM형처럼 스타일을 좀 많이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는 지민씨 10점 드립니다 저는 저는 지민씨 8점 드립니다 제가 굉장히 입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정국씨 정국이가 항상 뭐 귀엽다 정국이 스타일 진짜 많이 가는데 정국이 10점 진짜 정국이 10점 진짜 너 오늘 진짜 잘 입었어 정국이 오늘 10점 나 안무할 때랑 똑같은 거 같아 야 근데 넌 어떻게 그냥 후드핀이랑 똑같은 걸 사야 너 어떻게 후드핀이랑 똑같은 걸 사야 똑같은 백장인데 정국이 진짜 많이 가는데 형 언제 정국이가 코트 입고 다닐 거 같았어요? 정국이 라이더 입으면 지금 몸이 딱 해서 정국이가 가장 놀랬다니까요 우리 정국이가 코트 입고 나 살면서 정국이가 슬랙스 사려고 하는 점은 처음 봤어요 정국이 그 옛날에 알라딘 바지 있지 않습니까? 알라딘 바지 저는 정국이한테 가장 감동했을 때가 있습니다 정국씨 기억나세요? 혹시 약 2주 전에 정국씨가 MA1을 가끔 잊지 않습니까? MA1 안에 그 안에 롱 셔츠를 레이어드 와 나 진짜 감동했잖아요 와 나 진짜 감동했잖아요 감동할 일이야? 정국이가 원래 보통 티 한 장 입고 그냥 걸치지 않습니까? 형 너무 진심인데요 나 진짜로 초청했대 아니 이거 감동할 일이야? 아 아니야? 멋있어 사실상 거의 요즘 폐허한 몸 아닙니까? 진짜 폐허한 몸 지금 픽션 하루에 240개씩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스쿼트는 몇 개씩 하죠? 240개를 한다고? 스쿼트는 별로 안 해요 나 팔 굽혀평이 240번도 안 하는데 이것도 240번도 안 하는데 이거를 240번 한다고? 자 바로 다음 질문 뽑아주죠 2017년은 BBMA, AMA 연말무대 대상 단일 앨범 최고 판매량 등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는데 이것들이 가져온 것이 있다면 나는 BBMA 때는 안 그랬는데 AMA 끝나고 대개 나는 그날 딱 무대 한 날 샤워하다가 울었어 이 시간 강성적이야 됐다 이래서 운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이게 어 이게 진짜 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던 것들 이상이잖아 내가 어떻게 보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었어가지고 처음 봤는데 막 앞으로 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좋았어요. 저는 이제 그렇다고 생각해요. 거기까지 가니까 AMA에서 그런 무대까지 받아보니까 약간 솔직히 약간 허무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약간. 우리가 목표로 하던 것들보다 더 많은 걸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도 얘기했었지만 약간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한 차례의 우리 여행도 갔다 오고 울기도 하고 서로 지나보니까 어쨌든 저는 리더로서도 그렇고 그냥 혼자 개인으로서도 그렇고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은. 앨범이 나왔겠지만 다 앨범이. 이게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보다 더 높은 걸 잃어서 이제 뭐하지? 이게 아니라 그냥 그동안 남들이 못했던 거를, 남들이 가지 못했던 곳에 갈 수 있는 그냥 저는 그런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문을 열었다고.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더 이걸 할 거고 음악을 할 거고 무대에 할 거기 때문에 계속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허무하네. 이제 어디로 더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재밌는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저 한 명이라도 제가 힘을 못 해서 나머지 친구들이 혹시나 이제 좀 아, 형 이제 솔직히 뭐 좀 무덤덤해요 라고 할 때 제가 좀 더 이렇게 옆에서 같이 그래도 이렇게 텐션을 올려주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얼마 전에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스스로 좀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 여행 가기 전에 전화 한 번 했었잖아요. 너랑? 네. 아, 그렇지. 제가 전화했었잖아요. 아, 그렇지. 그때 막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냥 제가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RM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냥 그때 형하고 얘기하면서 들을 생각은 민망했었잖아, 되게. 네, 오히려 AMA 갔다 와서 우리가 과도기를 너무 큰 걸 얻어서 힘든 시기를 겪게 됐잖아요. 감작스럽게 큰 걸 얻어가지고 그치. 근데 오히려 그 과도기를 겪게 돼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압박해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잘 된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형이랑 전화하고 나면. 나도 이제 뭐 성적 물론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1, 2월 작업하고 정신없는 와중에 생각해보니까 왜 이걸 시작을 했지까지 가더라고. 돌아, 돌아, 돌아. 형 되게 음악 좋고 그냥 무대 좋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되게 막 다음 앨범은 막 더 잘 돼야 되고 막 뭐는 더 잘 돼야 되고 뭐는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끝도 없이 돌아가더라고. 근데 이번 계기보단 나도 되게 생각이 되게 많이 정리했더라고요. 3, 2번. 좋아. 깔끔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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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다면서. 막내라서. 막내라서. 지금 막내색 술 담고 있어요. 나 오늘 술 담고 있는데 짠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다면서. 근데 그런 생각 드네요. 막내가 이 자리에서 막내라서 뭐가 힘들다 이런 걸 두 편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 솔직히 얘기를 잘 안 하니깐. 형이 부쌉할 때 하나 너 맨날 빙소하니까 오랜서 힘들어? 그러니까 까놓고 말해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서. 야 진짜 대놓고 말해 봐. 까말이 까말이. 우리 오빠. 까말이. 아 그래 그래. 그래 요즘 힘든 거. 아니 저는 막내라서 불편한 건 딱히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연습생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막내라서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형들이 형. 저는 이제 동생들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그쵸. 형들 편하고. 야 씨. 우리 나서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형들 하는 거. 대부라고 있냐 갑자기. 대부라고 하네. 갑자기 대부라고 하네. 자 다음 거 뽑아볼게요. 야 이거 맞네. Next question.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했던 일이 있다면. 스스로 하고 싶은. 아. 저는 그냥 뭐. 간단하게 뭐 미스텍. 그쵸. 아 그쵸. 형들 보면 다 그렇겠죠. 미스텍.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하고 싶었고. 꼭. 나의 음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진짜 너무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저도 뭐 그. 저도 이제 망곡절을 수술하고. 4일만에 이제. 여기서 플라스틱 빼자마자. 작업실에 나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스스로도 하고 싶어서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네. 진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형이 가사를 다. 이번에 거의 다 가사를 진짜 많이 써줬잖아요. 이번 앨범은 거의. 많이 춘 거 같은데. 가사를 너무 많이 춘. 이 와중에 해줬어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저도 오가면서. 진짜 가사 이번에 두기 좋은 것 같다고. 오가면서 항상 말. 그 보컬 룬이 꼭 가사를 되게 좋아해줘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난 나도 그게 진짜 좋았어요. 그 가사를 좋아해줘. 부르면서도 처음이다. 나는 우리 곡 가사를 형들이 써줘도 되게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 팀이니까 형들이 쓰는 가사는 우리가 또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부르면서도. 이러면서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게 있다니까. 2, 3년 동안 이제 막 이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런. 그냥 그냥 진짜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내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앨범에만 안 실렸지. 곡이 진짜 이만큼씩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말라고요. 형 좀 줘요. 지민이 써주고 싶은데 시간 없으면 못 쓰겠어요. 나는 주면 주지. 살라고요. 살라고요. 저도 얘기해요. 죽어. 아니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작업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좀 하게 됐는데. 저한테 처음으로. 처음으로 받는 거를. 멤버들이 써준 곡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고 그래요 진짜. 아니 아니. 고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왜냐하면 내가 지민이 스타일을 좀. 그러니까 사실은 파악은 형이 더 잘하긴 하잖아요. 알면서 멤버들이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아. 내가 줄게. 하하하하. 태영이 박스인 거. 태영이는 박스인 거. 태영이는 박스인 거 좋다. 잘 써. 제가 태영이랑 저희 회사 이제 포드에서. 그 형님 하나랑 이제 그 형님 빅스 하나에 이제 태영이가 작곡한 거를 이제 들려줬는데. 잘 들어요. 저 되게 듣고. 아니 뭐 태영이 멜로디 잘 쓰고 예전에 잡아줄 때부터 시작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듣고 되게. 오 야 이거 그냥 그대로 내게. 정리총안해서 내도 되겠다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웃긴 게. 야 이거 제대로 녹음하면 되겠는데. 형 제대로 녹음한 거. 하하하하. 오 야. 야 이거 제대로 좀 다 듣고. 제대로 한. 녹음하면 괜찮겠다. 형 제대로 한 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미안하세요. 나 좀 놀랐다. 빨리 가이드 뜬 줄 알았지. 하하하하. 작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르셨다고 생각하나요? 정국 씨. 어떻게 다릅니까? 솔직히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차분해진 것 같은데요. 저런 척에 제가. 반대 아니야? 작년에가. 뭐 형들도 다 알겠지만. 작년에가 진짜. 진짜 어린애였던 것 같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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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가 좀. 너무 일찍 올라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체기를. 그렇죠. 정국이가. 죽는 것 같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 같고. 15살이었어. 마다를 볼 때가. 아니 저는 솔직히 저니까. 내가 뭐. 난데 내가 어떻게 다르셨을까. 두 눈으로 보는 것도 없고. 나니까. 그래서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 정국이지. 자 자 자. 다음 거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에요. 멤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하하. 하하. 와우. 저는 남준이가 무릎을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요. 하하. 멤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하하. 하하. 지금 너무나 잘해주고 있어서 멤버들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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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 하하. 아 membroasaki 현 EWCT. повeréquate 사 activation pair 2.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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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3에서 가장 많이 나왔었거든. 알아 알아 우리 집중해가지고. 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지금은 이제 방송 나갈 때는 컴백도 하고 나왔었지만 컴백 준비잖아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제일 중요한 거. 난 진짜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다쳐버리면 참 좋겠어. 형 그래. 형. 형도요. 아 그래. 니 조심하세요. 다들 다치지 말고 좀 건강하게 컴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 건강이 먼저다. 다음 질문.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멤버가 있다면? 솔직히 이거는 와 이 질문도 약간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있었던 멤버가 이제 슈가 형이랑 RM친구였으니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제 랩 시작을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도움을 준 그리고 도움이 된 멤버 중 두 명이잖아요. 음악을 잘 할 수 있게끔 이끌어준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민이한테 가장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민이는 굉장히 완벽한.. 이런 걸 놓쳤나 봐. 이 자리에서 많이 완벽한 친구예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할까. 저는 그런 지민이를 보면서 남준이와 국어탕에서 춤 연습을 합니다. 힘들 때마다 지민이를 다시 한 번 봐요. 그때도 지민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게 맞거든요. 일단 저 친구들은 한 번 할 거 저희가 많이 해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똑같을 것 같은데 도대체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영감을 안 받았겠습니까? 팀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확 들어서 열심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양탄은 사실 한 사람의 공백이 너무 커요. 맞아 맞아. 특히 막 저는 막 지금 지민이가 얘기했지만 그 생각이 나니 지민이가 그때 뭐 콘서트 중간에 그 나왔잖아요. 번더스테이지에. 음을 하나 틀렸다고, 음이트가 나왔다고 그 되게 힘들어하는 장면 나왔잖아요. 그러면 되게 막 저도 막 되게 그렇거든요. 또 얼마나 또 제가 또 저런 거 신경 쓰는 애들 또 얼마나 상심이 클까 이러면서 그 영향을 엄청 받아요. 무대할 때부터. 그래서 되게 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컨디션이나 그때 되게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팀이지만 위험을 뚫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네. 너무 공감한 말입니다. 이거 막 누구 한 명을 그렇게 꼭 끌 수가 없어요. 정말. 저였습니다. 어우 누구예요? 누구예요? 정말 모두들한테 다 힘을 받았고 다 위로를 받고 정말 멤버들 덕분에 정말 힘이 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길게 저한테 문자가 온 멤버가 있었어요. 누구야? 왜 무서워? 진영이야? 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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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지하러? 내가 상상도 못했다. 솔직히 말하면 왜 상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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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한테 메시지를 다섯 번도 못 받아봤기 때문이지. 그것도 한 둘. 진짜 더욱 예상도 못했었고 진짜. 근데 무슨 말이야. 중간 말은 다 이제 호맥하고 내 끝말이 기억에 남는 걸로. 처음 들었어요. 마지막. 마지막. 해야 돼. 해야 돼. 너무 공부하다. 이거 기적을까지 나갔는데. 사면 나аров. 사면 나고. 사면 나고. 박태한 거야, 씨. 투자 나왔다.투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한 10분동안 먹었다고 안 됐는데 10분간 없었어요 진짜 10분 줄 알고 있었어요 와 나 수강한테 사랑한다 그런 것도 있나? 야 나도 없어 난 제일 길게 받아본 게 형 밥 먹을래요 형 안 나와서요 아 수강아 그런 말 안 하는데 아 예 간장해야겠네 내 채널 두 분이다 우리 중에서 내가 네가 이제 성공할 자야 그날 그날 두 명한테 보여줬어 바로 접니다 저도 마지막에 사랑한다 진짜 미쳐놓은 게 아니야 아 진짜 멋있다 부럽다 너무 민망하자 사랑한다고 한 번 보여주라 형님 사랑합니다 저 형 형 볶음 문자 저도 받고 싶은데요 뭐 안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끝나고 나 없으려고 사랑하자 너도 아무런 문자 보내고 힘들어 나 없으려고 절 받고 싶나 절 받고 싶어 나도 저도 와 윤기야 이런 많은 거 안 바랴다 나도 절 받고 싶다 수강아한테 열 글자만 보내줘다 열 글자만 도망가 복사 문처럼 깨도 좋다 아 모르겠다 아니 대박 아 진짜 감동이다 진짜 감동이다 대박이다 이거 진짜 몰랐었다 왜 이렇게 내가 뭐였지? 민망하니 저도 서러운 사실이 하나 안 해 자 다음 업무입니다 사회생활 5년차, 인생에 모토가 있다. 인생에 모토. 인생에 모토. 저는 뭐 지금의 삶에 감사하며 살자. 그게 제 모토가 나랑 비슷하니까. 공부에 대해서 엄청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인간은 평생 그런 거 같아. 평생. 내가 그 순간에 이걸 했습니다. 선택과 후회 반복이죠. 뭔가 되게 나아졌을 거 같아. 힘든 것도 없고 막 평범하게 막 이런 거 하면서. 남들은 하는 거 다 하면서. 근데 절대 안 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제 셀럽이라고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냥 이게 인생이다. 그게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저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 밝게 살자. 오 굉장히 형답니다. 저는 굉장히 어두운 분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가 처져 있으면 제가 항상 밝게 이끌라고. 없애는 노력을 하는데. 이게 가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래도 밝게 가고 싶은데. 그래도 형 덕분에 얼마나 저희가 밝게 가는지. 아니 형 역할이구나. 진짜로. 근데 그걸 진짜 알았으면 좋겠네. 이게 형이 뭐 그런 거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할 때마다. 형 모토가 그거 이만큼 그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솔직히 많잖아 형이. 근데 형 덕분에 우리가 되게 밝게 웃을 수 있다는 거를 좀 생각을 좀. 싫어. 이게 오글거릴 수 있는데. 진짜. 이게 진짜 오글거릴 수 있는데 나는 좀 해주고 싶었는데. 나도 오글거려가지고 얘기를 못하겠더라고. 난 그거 어느 때 절대 느끼했냐면. 아는 형님 때. 형의 대화를 시작으로 형님들이랑 굉장히 편해졌었어요. 오금부터 했지. 형이 아이스브레이킹을 해줘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막. 생각해가지고 실수할까 봐. 근데 형이 되게 약간 말투 막 재밌게 해줬잖아요. 들어간다마자. 우와. 이것 때문에 저는 기분도. 그 순간 호동이 형님이랑 승근이 형님. 아 재능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되게. 사기 엄청 좋아할 테티가 나. 사기가 올라왔잖아요. 왜냐면. 아니 진짜. 2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애들이. 옷 조그마한 세트장이 되게 무섭더라고. 아 진짜.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나. 예능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잘 못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근데 진영 덕분에 정말 그날은. 되게. 나도. 아. 감사합니다. 다음 팀은 뽑아볼까요 형님.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는 말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 아 나 슈가 형이 사랑한다 들으면. 힘 날 것 같아요. 진짜. 어. 지민아. 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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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너무 좋아. 아 이 기분 나. 나 이거 빈말이라도 약간 소름 돋으니까. 나는. 나는 이 형이 문자를 보냈을 때. 이 형의 목소리로 어떻게 얘기했을까. 되게 상상을 많이 했었고. 모르겠지. 음성으로 불러요. 형 주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톤은 아니거든. 사랑한다. 이건 아닌데. 뭐였어? 사랑한다. 약간 이런 이런. 이런. 약간. 약간. 글이 좀 슬프긴 했지. 네. 와 진짜 근데. 장문이었어요? 장문이었어요. 한 20줄 넘은 것 같아요. 와. 어. 전체 보기 눌러야 됐나요? 그게 부러워가지고. 아. 20줄 넘은 슈가가 나한테 7년 동안 보내는 톡보다 더 긴 것 같아요. 야. 난 여태 5번 봤다니까. 사람을 좀 보러 가지 마라. 아. 아. 1, 2월. 가족들이랑 되게 있으면서. 되게 위로가 됐던 거는. 그거였어요. 네가. 방탄소년단이든. 아니면 그냥 뭐. 지금 네가 뭐. 데뷔 안 하고. 그냥. 똑같은 그냥 가족이고. 그냥. 그냥. 사람이다. 아.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나를 가지고. 왜 그렇게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되게. 아. 나도. 분명히 뭐. 뭐. 방탄소년단이 슈가도. 슈가지만. 아. 나도 내 삶을 되게. 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의. 나 항상 그게 되게 불안했었거든 되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리면. 뭐. 이걸 놓쳐버리면. 인생이 끝나는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너무 심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는 그거. 내가 얼마 전에 썼던 글이 있었었는데. 이 형이 요즘 글 쓰더라고요. 아. 데뷔할 것 같아. 내가. 내가. 형 책들은 진짜 나 바로 잡는 거야. 내가 내가 썼던 말이 그랬어. 당신이 바로 썼네. 내가 인터뷰할 때 썼던 글인데. 추락은 두려우나. 창룡은 두렵지 않다라는 말이야. 뭐 무슨 말인. 무슨 말이냐 싶겠지만 그냥. 그냥 내가. 생각했던 거. 아. 이해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되게. 완전히 모르겠지 않아. 되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섭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없어지면. 사그라들면. 나라는 존재는. 둘째. 뭘 위해서 사는가. 라는 걸 생각했던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나도. 난 거고. 난 거고. 난 거고. 난 거고. 난 거고. 저도 되게 존경하는. 음악하시는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야. 그 당시에 제가 랩몬이었으니까. 야. 랩몬스터가 망한다고. 김남준이 망하는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물론.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항상. 그걸. 불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네. 일이 끝난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넌 너무 동일시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후로 되게. 저도. 그 말을 위로 삼고. 되게. 혼자서. 좀 이렇게. 읽는 법을 되게 많이. 연습을 했던 거 같아. 근데 가끔 동기화가 돼. 아니 되죠. 무대에 있다 보면. 그 한두 동을 들으면. 동기화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내가. 남준이 형이 방금 한 말을. 나는 어디서 많이 읽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스태프들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줬겠어요. 그 1번 스케줄. 상현한 같은 때. 그 얘기를 스태프들이 해주신 거예요. 저희도. 또 저 한 번. 또 스태프들한테. 궁금하셨어요. 우리는 좀. 거기 한 번 빠지면. 좀. 못 해나오는 스타일인데. 너무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요. 그치. 너무 아끼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커서 그런 거 같아요. 오케이. 다음 뽑을까요? 다음 뽑을까요? 다음 뽑을까요? 슬럼프가 왔을 때가 있었나요? 없었다면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없었던 사람이 없었던 거 같아요. 야 이거. 쓸 수가 없지. 아니 이거 슬럼프 이겨나라는 방법은. 진짜 추운데 가게 되는 거 같아요. 뭐? 추운데. 제가 정말 힘들 때. 그때가 체감옵도 영화 27도 날씨였어요. 아 추운데. 그때 제가 밖에 3시간 있었거든요. 그때 택시가 앉아 펴서 어쩔 수 없이 3시간 있었는데. 너무 추우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아 식단은. 그러니까. 이게 추운데 안 힘내요. 이렇게 극복하는 추운데. 보통 슬럼프가 오면 쉬워요. 뭐 이렇게 좀 저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요. 이런데. 저는 슬럼프가 오면 추운데 가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느낀 점은. 좀 뭔가 슬럼프를 가졌을 때.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좀 없애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죠. 아 오히려 그 슬럼프가 이기려고 해요. 강자네. 어떻게? 어떻게 막. 아 그냥 이게 저는 이게. 슬럼프라고 하면 뭐. 어떤 슬럼프라고 막 딱 말하기가 없는데. 예를 들면 뭐 되게 실력적인 부분에서 슬럼프가 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보통은 슬럼프가 그쪽에서 오니까.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는 오히려 더 해서. 아. 그걸 그냥 이겨버리려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 매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난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단한 거지 진짜. 무언가 힘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멤버들이 도와줄 때 제일 힘이 된다. 얘기해줄 때 힘이 된다라고 하면은. 없었을 때가. 약간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몰라. 일단 시간이 다 필요하더라. 그렇습니다. Next question. 자 다음입니다. 몇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 본다는 거였죠? 윤기 형이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왔을 때 사랑한다 보냈을 때 이미 100점인데. 아 150점. 나는 이제 사람 속량이. 나는 되게 나를 낮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 그래 내가 내가 이만큼 해볼게. 내가 이만큼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었어. 그런 걸 찍힌 것 같아요. 보통 저는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어. 인생에 항상 긍정적인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80점. 저희들이. 어? 좀. 둘 준 거 아니에요? 나. 98점이라고. 95점을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천천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춤 같은 부분을 들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들자면. 나는 굉장히 열심히.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몰드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정말 10시간씩 한 달을 넘게. 두 달을 넘게 연습을 했는데.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라면. 그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후하게 주자. 아. 그 후하게 주자. 전체적인 점수보다는. 노력의 점수를. 준 거지. 저는 뭐. 저는 딱 70점. 70점. 그리고 저는. 제가 70점은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머지 팀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한 70점 정도만 하는 게. 스스로도 그렇고. 그냥. 좀 덜 힘들 것 같고. 그게 이제. 그냥. 맞는 길이구나. 너무 스스로를. 이렇게. 몰아세우지도 말고. 너무 좀. 평가하지도 말고. 그냥. 너는 한 70점 정도만. 해라. 거기서 안 떨어지기만. 그렇게. 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딱 70점. 보고 싶습니다. 야. 우리 이 분이야. 우리 이 분이야. 우리 이 분이. 진짜 멀어보인 거야. 텐텐 씨. 만화에 나올 것 같아. 뭐야. 얘. 솔직히. 저는 10점. 10점.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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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멋진 사람이 돼. 더. 지금보다는. 더 멋진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멋진 사람이 뭔데요? 여러 방면으로. 뭔가. 해결책을. 알아서 스스로 찾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면.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책을 한번. 찾아.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체적인 사람. 주체적인 사람. 그런거죠. 10점. 맞췄네. 18점. 10점. 10점과 80점은. 완전 넓히기. 그 단계인가요? 내가 50점을 한다. 진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제 인생. 그리고. 제 삶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뭐 비유를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점수를 맞는데. 이게. 만족하는 점수들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저는 항상 80점이었어요. 네. 80점 맞았습니다. 와, 잘했다 라는 그런 기준이 항상 있어요. 패스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100점이란 게 참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100점도 못 맞았었고 나 태어나서 100점 받아본 적이 없어. 나도 없어, 솔직히 진짜. 100점 받아본 적이 없어. 남편이 있나 봐, 남편이 있나 봐. 남편이 있지, 남편이 여기 있으니까. 올백 올백? 아니, 아니 그냥 100점. 광복 하나 100점? 체육 이런 거 빼고. 형은 100점 못 맞아봤는데 4점은 맞아봤어. 나는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이잖아. 나 중고등학교 때 음악 점수 50점에서 넘었잖아. 아, 진짜요? 아, 근데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해야 되잖아요. 진심 듣고도 다 손을 잘래요. 아니, 근데 다 알고 있는 거다. 가창 이런 거 있잖아요. 음표고. 4분 표고. 난 그런 거 몰라요, 하나도. 그래도 저도 파이팅 80점. 와, 돼요? 만족하고. 제가 해줄게. 어, 내가 아직 두고 이렇게 4명 했어요. 너희들이 맡겼다. 왜왜왜왜. 과연? 아니, 아니, 아니. 왜? 지민이? 지민이? 아, 저 같은 경우는 점수를 좀 이렇게 안 재고 싶은 거 같아요. 어. 점수 재면 자꾸 거기에 좀 연연하게 되는 거 같아요. 우리가 점수를 매겨주죠. 네. 그럼 매기 점이야. 무늬점. 공공 반점. 공공 반점. 공공 반점. 지민이 지금 목에 있는 점. 아, 그건 아니겠다. 제이홉이 5점이네, 진짜. 오오오오. 정국 안 ADA. 정국 안 ADA. 아, 80점에서 5점 됐어. 아, 못생각하고 있어서. 다행이다. 아, 되게 고맙다. 아, 대행히 고맙다. 그쵸. 그쵸. 지민이는? 나 오늘 정국이 해. 공공 반점. 정리됐네. 저도 솔직히 이렇게 대응을 하러 왔어요. 저는 본명이. 내가 이 얘기하면 본명이 또 점투 그냥 한 번 해보라고 할 게 뻔하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안 할 건데? 그래도 안 했지. 이유는?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 인생에 살면 점수를 매겨주지 않아요. 이거 진짜 얘가 어른인 것 같아. 얘가 동사네. 사실 저도 저래요. 그냥 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면 되지. 굳이 제 인생에 점수를 매겨야 되나. 그래. 아미들과 함께한 지 6년째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어떻게 어떤 존재인가요? 나는 진짜 그냥 지금 이 삶을 돌리는 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유 중 하나? 정말 우리를 서포팅 해주고 정말 우리를 너무 지지하는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 분들을 비해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네. 형이 너무 잘 얘기했는데 저도 딱 이유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요. 오늘 일찍 일하고 삼총동에서 피규어를 하나 사왔는데. 그 분이 이제 저한테 파신 분이 이제 마흔 살도 넘으신 아저씨도 없는데. 저한테 저를 이제 차로 강남으로 데려다주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다라고요. 아니 나 진짜 궁금한데. 도대체 무대에서 그 함성을 들으면.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물어보시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무대 뒤에서. 무대 들어가기 직전까지. 얼마나 왔다 갔다를 반복해요. 잘할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뭐 하고 있는 게 뭘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어떤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기들 함성을 들으면. 누가. 내 대신. 내가 살아있는 이유랑.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를. 내 영혼을 쟤 다 끄집어내서. 옆에다 내 아바타를 만들어 준 다음에. 야. 똑바로 봐봐. 너 지금 살아있어. 라고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 영혼을 다 끄집어내서. 똑같은 쟤 하나의 자아를. 옆에다 구체화시켜 주는 게. 우리 나머지. 그래서. 그냥. 그 하는 사람들의 함성 소리를 들으면. 아. 나 태어나길 잘했다. 딱.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다같이. 힘들 시기에. 서로의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음악도 들어야. 의미가 있고. 책도. 누가 봐야. 쓰는 거고. 너무 당황한 말들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뭐 나머지 사람들. 뭐. 할 말이 없네요. 좋지. 왜냐면. 제가. 제가. 올해 가장 힘들었을 때는. 딱 골든디스크 할 때. 였던 것 같아요. 1월. 11일. 네. 그때. 한참 인터뷰 할 때도.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많이 했더니. 팬분들이 많이.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골디. 딱 할 때. 무드하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하고 싶었던 말을. 형이 딱. 상을 받을 때. 그 얘기들을. 다 해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저거지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게. 저는.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였고. 나한테 필요한 얘기였지. 너무 하고 싶은데. 우리끼리 있으면. 딱 간지러우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수상소감 자리를 빌려서. 그 얘기를. 했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 보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지. 역시. 그 와중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가장 힘든 시기. 올해 들어서. 반응을 들었을 때. 오복이. 이제 나는. 혼자서 이제. 턴인 컨트롤. 노래를 막 찾아듣다가. 우리 영상을 진짜 많이 보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무대 하는 거. 우리 노래. 우리 춤추는데. 막 찾아보다가. 거기. 영상 중에. 어떤 분들이. 떼창해주신 용도가. 딱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영포를 해봐요. 떼창을 해봐요. 떼창을 해봐요. 엄청 어렸었어요. 왜. 다른 세상 하고 싶었지. 그래서. 아유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것도. 더 하시고 싶은데. 더. 네. 저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마지막. 마지막 질문이야. 이거 하면 이제 끝나. 아 정말. 행복이란 무엇인가. 와. 아 나 나 지금 나 이 단어 보자마자 나는 되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국아. 행복이 뭐가. 웃을 수 있는 거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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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 뭔데. 행복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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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 사실. 딱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그. 행복은 무엇일까. 제가. 이제. 내가. 수상수상함 태도. 행복.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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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보니까 분명히 되게 뭔가 가리는 거, 꾸미는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몰라, 나는 진짜 일단 그럴 수가 없겠더라고 뭔가 이렇게 막 나를 포장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진짜 울고 막 이런 거는 진짜 진짜 그냥 그때의 진심인 거지 형아 행복이 행복 행복이야? 행복 먹어 행복은 이제 그 순간만큼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 그냥 저는 그거를 펜션 가서 느꼈어요 정말 그 순간 이틀 동안 만큼은 진짜 아무 걱정도 안 들고 불안하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되게 웃는 날만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니까 더 힘낼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다 그 우리가 같이 놀러 갔던 것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그때를 다시 생각해보면 정말 힘이 많이 나요 여행이 자주 맞아? 그럼 다음 달에 갈까? 다음 달에 갈까? 마지막에 분배 한 번 할 거야 여행이 분배하고 진영이가 동국이가 한 마디 하자 맏형과 막내가 한 마디 하고 네 진영 한 마디 하고 막내 한 마디 하고 네가 하나 둘 셋 한 마디 진짜 뭐랄까? 우리끼리 이렇게 속 이야기할 수 있는 질문들도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 자리가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도 종종 뭐 별 투어를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끼리 놀러 가든지 이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드세요 자 먼 미래 지나간 우리의 시간을 보면 웃을 수 있기를 하나 둘 셋 승리 뵈